Oooh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 있지? 이거 지코 넣고 젤이 안들려고 젤라틴 넣고 전 Kommunen 모습이거든요 어 네 플링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코 덮고 저어가지고 젤라틴 녹이는 장면이었고 이게 카레에다가 카레용으로 스팸이랑 감자랑 양파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구요 오늘 지코 먹는 날이거든요 지코 무려 두 병이나 들어왔다고 지코 무려 두 병이나 들어왔다고 아무튼 카레 넣으니까 비주얼은 카레 낸 비주얼은 카레야 비주얼은 카레야 비주얼은 아무튼 카레임 이제 이게 카레인지 아닌지 내가 먹어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면요 뭔가 끓이면 증기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증기가 쭉쭉쭉 올라오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걸렛밥물의 냄새가 그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막 온 방에 퍼졌어 저것 때문에 내씨 막 뭐지 아침에 막 그 막 오전에 막 유리한다고 막 지코 끓이는데 막 하루종일 막 썩은 애 만나요 방에서 하면 왜 이렇게 보이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뿌옇지 시점은 못 잡는데 지코 등장할까 시점은 못 잡는데 지코 리카노는 여기서 뭐 직접 만들게요 그냥 아 근데 봐봐요 어 보면은 비주얼은 괜찮아 비주얼도 괜찮고 솔직히 이제 카레 향신우랑 그 막 스팸 넣고 이제 감자랑 양파 같은 것도 이제 솔직히 냄새들이 막 그 약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화를 하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단 문화를 하고 두 번째 아메리카노는 뭐 이거 그냥 타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비주얼은 진짜 평범한 카레죠 자 요게 제가 컵이 없어서요 제가 그냥 컵이 없어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먹을게요 이거 얼마나 타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야 개잘로가 어 미지근한 물이라서 잘 안 녹을 줄 아는데 진짜 잘 녹네요 어 일단 색깔은 어 어떻게 됐다 맛있게 드세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아이 먹어야 되잖아 네 차빈님 안녕하세요 아 사랑해 감사합니다 잠깐 그럼 일단은 하 얘는 일단 딴 데다 놔야지 잠시 옆에다가 제껴놓고 잠깐만요 뭐랑 커피에 그 아메리카노 그 특유의 향에 걸레가 섞였는데 잠깐만 이거는 소라 고독님 소라 고독님 랑월링이 안 먹어도 되나요 안 진짜 내 청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도래그님 아니 코시님 장안해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를 전적으로 믿어보세요 커피랑 맥주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지금 커피가 오히려 냄새가 지금 구닥다리고요 커피가 냄새가 구닥다리고요 내 지코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내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아 랑월링 그거 진짜 지코 먹는 건 인간적으로 와 그러니까 이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빨리 먹어요 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버지וח 감사합니다 트오 오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럼 이따 커피부터 마셔볼게요 냄새가 지금 지코의 리생화학병기 아이 미치겠네 이게 대체 무슨 맛이자오 아니요 설탕이나 프린 들어 간거 안하기로 했어요 카레는 냄새는 괜찮거든요 카레는 카레는 냄새는 괜찮은데 한입 먹어볼까요 작겠다 혹시 몰라 얘도 트럴인지도 몰라 알고오니 개트럴일수도 있어 찾겠다 카레는 다행이지 고 맛이 그렇게 잘 안나네요 먹을만한데 첫 숟가락은 먹을만한데 얘는 괜찮다 얘는 그 뭐지 카레 가루 향신료가 쎄가지고 먹을만하네요 미가 같다니 랑울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먹어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한번씩 먹어봐야지 인생에 이런거 정도 먹어봐야지 내일도 화이팅치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지금 젓가락부터 쓰레기만 신어났네 지금 나 이거 후 불어서 먹어야 되는거 맞지 야 이게 냄새가 직구 환정승인데 이거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짠 괜찮다는 놈 나와 아이씨 괜찮다는 놈 나오라고 이씨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짓고 그 걸레판냄새난 걸레판만 붙어 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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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맛이야 진짜 술을 먹는 술을 마시는데요 마치자마자 마치자마자 바로 술 깨는 그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응? 하 진짜 이씨 돌겠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괜찮아 이게 이게 지금 거의 뭐야 지코리카노 수준이에요 저한테는 취하지 않는 술이라니 아이씨 진짜 걸레판냄새 확 올라와 지금 난 분명히 맥주를 먹고 있는데 전혀 안취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새끼야 기단이다 아이씨 이게 뭐야 여러분들 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어어 이 태끌태끌한 식감 좀 보세요 어이 어마 꼭 먹고 싶은 모습이잖아 아 머리카락은 말고요 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이 지코 젤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그 지코 젤라틴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설탕 이런거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아아아아 내 몸까지 다 먹어줘야돼 에에 넉 저 fen 으 Jeśli 어, 이상하다. 분명히 나 하나 먹었는데 왜 여섯개지, 아직도? 으흐흐흐흨 으흐흐흐흐흨 아하핰 говор 그러면 그런데데덥 오 3 5 5 5 5 5 5 5 10 5 5 5 5 5 2 5 네 루티노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진짜 안되겠어 얘는 진짜 안되겠어 다른거는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와 얘 개토나 입에 넣는 순간이 그 뭐지? 걸레판 맹글맹글한 아이씨 와이씨 얘는 뒤지겠는데요 이거 하아 진짜 우울하다 진짜 지코 시리얼을 먹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신선한걸로 하나 가져왔지 이거 간접광고인가요? 마이크로 가리자 이렇게 아 시리얼 냄새 진짜 좋단 말이야 나 그냥 메인시리얼 먹어도 됩니까 이거? 하하하 아 진짜 이맛이지 시리얼은 누가 지코같은걸 퍼먹어 시리얼에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아 진짜 우울하다 누가 시리얼을 이런걸 타먹어요 대체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다 마저 넣어놓고 그래 누가 먹어 이런거에 대체 하아 하아 진짜 한부만 한부만 좀 더 다시 생각해봐 이걸 넣어야 됩니까 지금? 진짜로? 진짜 넣어야돼요? 진짜 넣어야되냐고 어? 진짜 넣어야되냐고 하하 하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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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문드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 먹겠습니다. 라고 아이씨 으으 으으으으ㅡ 으으으액 하아 이걸 진짜 누가 먹으라고 했어. 됐지? 이딴 거를 돌게 내자 아 진짜 맛이 너무 이렇게 빨리 먹어야 돼 아니 봐봐 색깔봐 이게 무슨 시리얼 색깔이야 물봐봐요 노란색이야 이게 뭐야 단맛은 좀 있어서 어느정도 커버는 되는데 그 꾸리꾸리한 맛이 넘어와 자꾸 젤리보단 100배 나 젤리보단 100배 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맞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먹고 싶진 않아 우유랑 바라들 먹어야지 차라리 우유랑 같이 먹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시리얼이 맛이 보통 이제 설탕맛의 시리얼이잖아요 이 시리얼 지금 먹어보니까 그 뭐지 그 시리얼에서 노란색 맛이 나 뭔가 비린 맛이라고 해야되나 뭔가 좀 왜 방금 뜯은 코프로스트에서 비린 맛이 나지 그러니까 노란색 맛이 나요 보통 이제 뭐지 달다 그러면은 좀 하얀색 느낌이 나야 되는데 노란색 맛이 뭐죠 좀 비리고 찝찝한 맛? 비리고 찝찝한 맛? 아니 치즈는 맛있지 치즈는 맛있지 상한 단무지는 상한 단무지는 내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진짜 돌겠다 야 진짜 내가 이런거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야 왜 마시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아 씨 그지간데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온 맛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맛이야 대체 하지마 이거 아 돌겠네 진짜 다 마셨어 됐지 이제 라면 의외로 비주얼은 괜찮아요 지금 비주얼은 괜찮은데 냄새는 좀 고소한거 같아 냄새만 보면은 괜찮아요 잠깐만요 이거를 앞접시 가져오라고요 잠깐만 이거 원래 혼자 먹을때 전혀 이렇게 안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못먹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앞접시 왜 이렇게 커요 작은접시가 없어요 작은접시가 없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라면인데 달고 구릿맛이 나요 달고 구릿맛이 나 이게 뭐야 대체 야 스프 하나 다 넣었는데 치즈까지 넣었는데 치즈 맛은 안나고 지금 라면 그 뭐야 직구 특유의 구릿맛이 나 어떻게 어떻게 라면 스프를 튀어나오고 그게 맛이 날 수가 있지 당분간 저 라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이거 한번 먹으면은 여러분들도 라면 너무 많이 먹는다 싶으면 이거 한번 먹어봐요 라면 끊을 수 있는 맛이야 진짜 다 먹었다 아무튼 다 먹었다 여러분들 국물은 못먹습니다 버릴거야 국물 한 모금만 먹어볼까요 한 모금만 먹어볼까 이거 먹어야 돼 뭐 어 짠데 달아요 짠데 달고 구리구리 하고 짜고 달고 치즈 때문에 고소한 맛이 좀 섞여 있고 짠데 달고 구리구리 하고 이틀간에 걸친 지코 챌린지 드디어 다 먹었네요 지금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생의 절반을 잃은 느낌이야 이틀동안 인생의 절반을 잃은 느낌이야 아니 진짜 어떻게 이 세상에 이딴 맛의 음식들이 태어날 수가 있지 이틀간에 걸친